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미분방정식의 다섯번째로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해 볼게요. 일단 그 형태는 이와 같은데 y' 플러스 pxy는 fx 곱하기 y의 n승, 그러니까 우변에는 y의 n제곱성이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의 1개 상미분방정식을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도 사실은 어려워 보여도 해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우변이 y의 n승이 있는 꼴의 형태가 베르노이 미방이죠. 그러면 y의 1-n승을 새로운 변수 t로 치환하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t이꼴 y의 1-n승으로 새로운 변수로 치환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름 더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을 따로 특수한 경우로 분류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바로 예제로 적용해 볼게요. 이러한 예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y' 플러스 xy는 y분의 x. 이러한 예제는 사실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이죠. 왜 그러냐면 y분의 x는 이렇게 x의 y-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은 n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은 n이 0이나 1이 아니고 음수이면 됩니다. 0과 1만 아니면 음수거나 양수거나 상관이 없어요. 정수면. 그러면 이 청록색 박스 안에 있는 저 방정식들을 그러니까 방정식이 하나죠. 같은 형태니까 이 미분방정식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일단 t이골 y의 1-n승으로 치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치환해 볼게요. n이 마이너스 1인 꼴이니까 결국에는 y의 1-의 마이너스 1이니까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t는 y의 제곱이 되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t를 y의 제곱으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돼요. 각각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dt dx는 2y dy dx 혹시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뿐인데 오변에 2y가 왜 붙는지 이런 거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합성하는 수의 미분법이기도 하고 치환적분 할 때도 dt는 2y dy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더라도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dt dx는 2y dy dx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2y 분의 1, dt dx는 dy dx. 자 다시 돌아갈게요. 어떻게 된 건지 2y를 왼쪽으로 넘겼을 뿐이죠. 다시 넘길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데 t는 y 제곱이니까 이 식에 의하면 루트 t가 y겠죠.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2y 분의 1은 2루트 t 분의 1이니까 2루트 t 분의 1, dt dx가 dy dx가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저 왼쪽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2루트 t 분의 1, dt dx 이 식은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위에 dy dx가 y 프라임이니까 유도를 한 셈이죠. 그렇고 x 루트 t가 x, y이고 루트 t 분의 x가 y 분의 x니까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미분 방정식을 똑같은 의미지만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베르노의 미분 방정식의 풀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양변을 루트 t로 곱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 미분 방정식의 dt dx 플러스 2xt는 2x 이 꼴은 그죠. 제가 2편에서 설명드렸던 1개 선형상 미분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식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또 이 공식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헷갈리시면 질문을 주셔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제 채널 미분 방정식 재생 목록에 2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으며 아마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 2편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식을 아신다면 2편을 참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공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Gx에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Gx는 우변의 그런 x에 대한 식이었기 때문에 우변에 대한 식이었죠. 그래서 2x를 대입하면 되겠죠. 2x Gx에 2x를 대입했을 뿐이죠. 그럼 공식에 이제 i는 뭐가 되죠? Px는 2x였고 2편에 따르면 i는 인테그랄 Px dx로 정의를 한 공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i는 인테그랄 2x dx니까 x제곱이 되면서 i자리에 x제곱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동그라미에 처져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2x는 2x제곱의 지수에 있는 x제곱을 미분한 꼴이죠. 한 번 한 번 미분한 꼴이니까 합성함수의 적분법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2x제곱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2x제곱의 앞에 있는 저것과 상세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t이퀄 1 플러스 c 2x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유도가 됐죠. 그런데 t이퀄 y제곱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의 해법에 설명드린 방법에 따르면 t이퀄 y 는 y의 1-n승으로 치환했었는데 그 결과가 t이퀄 y제곱이었죠. 그러면 루트 t는 y니까 이 식의 루트를 양변에 씌워주면 빨간색 동그라미에 의해서 저식에 의해서 y는 루트 1 플러스 c2-x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 위에 있는 저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른쪽 아래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저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1개 선형상 미분방정식의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보다도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은 t이퀄 y의 1-n승으로 치환하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 다음 예제 볼게요. 이 예제는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봅시다. 일단은 아까 했던 대로 방금 했던 대로 t이퀄 뭐로 치환하면 될까요? y의 1-n승으로 치환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근데 n은 2죠. 그러면 t는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y의 역수랑 같죠. y분의 1이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dtdx는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dydx죠. 이것도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1 dydx는 결국에는 y분의 1이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의 제곱의 dydx가 되겠죠. 그런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맨 오른쪽에 다시 지울게요. 맨 오른쪽에 dydx 앞에 마이너스 t 제곱을 왼쪽에 dtdx 쪽으로 이왕시켜주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dydx는 y'이니까 그 dydx가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의 dtdx가 되는 거 이해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 청록색 박스 안에 있는 미분방정식은 이런 꼴과 같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y'이고 이거는 ysinx고 왜냐하면 y분의 1이 t니까 t분의 1이 y잖아요. 그죠. t분의 1이 y죠. 그렇고 이거는 y제곱의 곱하기 sinx가 되니까 결국에는 저 청록색 박스 안에 있는 미분방정식과 같은 의미 같은 수식이 되는데 t로 치환했을 뿐이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본능적으로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분모를 없애주는 게 나아요.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해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dtdx 마이너스 tsinx는 마이너스 sinx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sinx 곱하기 t랑 마이너스 tsinx는 같으니까 똑같은 식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또 px는 마이너스 sinx로 두고 i를 인테그랄 px dx 즉 cosx가 되는 것은 고교 과정이니까 혹시 또 모르시면 질문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px를 적분하면 cosx가 되는데 제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공식 이용하려는 거예요. 1개의 선형 상미분 방정식 제 채널의 2편에서 상고하신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i는 cosx 대입하고 gx는 우변에 있는 항인 마이너스 sinx가 되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과정까지 따라오셨다면 아주 잘 따라오신 거고 이제 이해하셨다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저 파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거는 또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아 적분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적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얻으려고 하는 게 베르누이 미분방정식의 해법을 또 흐름을 알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풀 수만 알면 다른 걸 접목시켜서 할 수가 있잖아요. 적분법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쉬운 예제를 고른 거지 실제로 이렇게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좀 친절한 경우에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뀝니다. 적분하면 왜냐하면 마이너스 사인엑스 곱하기 E의 코사인엑스가 피적분함수였지만 합성함수의 적분법으로서 익스퍼넨셜 코사인엑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앞에 또 1로 상세되기 때문에 그죠.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코사인엑스랑 익스퍼넨셜 코사인엑스 곱하면 1 되죠. 그러면 이거랑 같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T가 Y분의 1이었으니까 Y를 구하기 위해선 T의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Y는 1 플러스 C의 E의 마이너스 코사인엑스 분의 1이 되죠. 즉 Y는 1 플러스 C의 익스퍼넨셜 마이너스 코사인엑스 분의 1과 같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인 저 왼쪽 위의 청록색 박스 안에 있는 미분방정식은 오른쪽 아래의 해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가 되죠.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면서 중요한 점은 이런 형태가 베르노이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다른 거에 이상한 방정식에 이러한 풀리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방정식의 형태에서만 T 이꼴 Y의 1마이너스 n승으로 치환할 때 풀리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치환한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쭉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걸 방금 예제를 두 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중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개수축서법이나 차수축서법이라 불리는 그러한 부분이나 아니면 중처벌 이런 정도의 어떻게든 개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니까 빠짐없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